북한이 공개 발표한 수치는 유증상자가 35만 명, 사망자는 6명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행사에 확진자도 있었다는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발생한 발열 환자 수가 35만 명까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가 나왔으며 지금도 18만 7천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사망자도 6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도권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졌다고도 설명했는데 실제로 평양에서는 4월 내내 대규모 정치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특히 그제도 하루 발열자만 1만 8천여 명으로 집계돼 당분간 확산세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와 확진자의 동선이 겹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1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열병식 후속 행사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던 게 확인되면서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한 거라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습니다. 확진자들은 평양 장철구 평양 상대 학생 10여 명으로 이 가운데는 무영 일을 하는 친척을 둔 학생이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대 비상 방역책을 선포하며 전국 봉쇄령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점과 식당, 장마당은 모두 문을 닫았고 이용도 금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